예수님께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18년 동안 귀신과 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을 불쌍하게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회당에서 일하고 있는 회당장이지만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지만 그러나 율법과 제도에 매어서 고통받는 한 여인의 신음소리보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고침받은 사람을 꾸짖는 그러한 대조적인 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는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단의 지배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육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예수님께서는 18년간 사단의 지배로 종로를 타고 고통받는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렸다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개혁계정에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렸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말미하면서 심한 척추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게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 허리를 피지 못하고 꾸려 있어야만 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귀신이 들려있고 그리고 또 허리는 굽어서 피지 못하는 이 여인의 가족들도 지쳤을 것이고 아마 사람들도 이 여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했을 그러한 여인이죠 장애가 있고 육체적인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심들어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인한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혼미하여 귀신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있었던 18년 동안이나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려 고통받는 한 여인을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 허리도 필수 없는 이 여인을 보시고 그리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란함을 겪고 있다면 귀신이 들리고 사단의 지배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그 선언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필수 없는 그 등이 굽은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병에서 해방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육체의 질병과 의학적인 한계로 인해서 낙심하여 실망하고 자절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고통과 질병 가운데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우리들에게 고통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거고 시작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사단의 지배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시작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 수 없어서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에덴의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갑을 치른다는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루시는 그 구속 십자가를 통해 갑을 치르는 구속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담을 얻는 그 은혜 그 십자가만이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죠 죄는 우리들에게 고통과 저주와 불안과 심판 원통함, 염려, 근심, 걱정, 좌절, 절망, 그리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년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하여 그 척추의 장애로 인해서 등이 굽어 똑바로 설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해 주십니다 선포하시는 거죠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선언하셨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혜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짓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의 지배에서 신음했던 18년간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시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하지만 좀 두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막 하다가도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아주 옛날 일인데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제가 아이들 임원 수련회를 하느라고 저기 기도원에 같이 갔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기도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딴짓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 안에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악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분들이 아주머니 주변에 모여서 막 귀신 쫓는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는데 애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전까지만 이렇게 딴짓하다가 그런데 까만히 보니까 그 귀신이 자기들한테 올까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사단은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능력과 이 권리와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런 근심의 마음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8년 된 이 여인의 귀신을 내 쫓으신 것 같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나의 믿음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믿으십시오 병자도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거랬습니다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그 환호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거나 지식적인 거나 가상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단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유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열세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예수님께서 그 18년 된 등이 굽은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안수하신 거죠 그러자 여인이 허리를 쭉 펴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안수하셨고 그래서 여인을 묻고 있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했던 그 여인을 사단의 저주에서부터 자육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셨습니다 눈이 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도 그 소경의 눈에 안수하여 주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 문둥병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왔습니다 나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와 주님께 엎드리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원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접촉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또 만지기를 싫어하는 그 나병 그 환자에게 그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나병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그렇게 고름이 흐르는 것처럼 살이 썩어 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은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의 영혼에 또 여러분의 육신에 그 고통받는 이 여인처럼 또 소경처럼 또 나병 환자처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나가신다면 주님은 그 피 묻은 그 손 십자가의 피 묻은 그 손을 우리에게 대시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병에서 해방되어라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다시 보게 되리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만지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그 손을 경험하는 그 피 묻은 그 주의 손을 내가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반면에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병이 난 여인과 비롯해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라고 엿새나 6일이나 있으니까 6일 동안에는 병을 고치지만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은 율법과 제도에 충실했던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계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나 너희 아들, 딸이나 너희 남종, 여종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무튼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거죠 의료행위조차도 노동으로 봐서 이 회당장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의료행위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고치지도 말고 고침받지도 말라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이 회당장은 여기 보면 1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고 사단에게 메여서 신음하는 이 여인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이라는 것 그거에 그냥 메여가지고 제도에 메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핵심을 보지 못하고 형식과 제도에 메여 행동한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진짜 본질을 놓친 채 어떻게 보면 형식과 제도에 메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다고 이런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안식일에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왜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시간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쉼을 갖는 것입니다 18년 병으로 신음하고 귀신에게 메여서 고통받는 이 여인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병으로부터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그날은 그냥 놀고 먹고 자고 쉬는 시간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안식일에 안식하게 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안식일의 진정한 뜻 아니겠습니까 이 노인받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 회당장은 그 제도라는 거 그 형식이라는 거에 메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놓친 채 외형적인 형식에 메어서 행동하고 있는 이 회당장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할 뿐 아니라 이 여인의 아픔을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라크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하는 원로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때 특별히 기독교 목회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었던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요르단으로 피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한 선교단체가 하게 됐고 거기에 제가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한 분은 미국에서 왔고 서울에서 갔는데 근데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병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병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목회자가 그분과 저 두 편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 일을 하게 됐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어주시는데 이게 이제 속병이면 속에 있는 그런 병이면 서로 부담 없이 이렇게 막 기도하고 났는지 안 났는지는 속에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좀 괜찮은데 근데 이라크에서 오신 분들이 속에 있는 병들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막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리가 아프신 분도 계시고 손이 이렇게 좀 꼬여있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으면 건강해 보이는 그런 분은 저는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제 한 분이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손이 불편하신 분이 또 이렇게 여자고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멀찍이 약간 이제 멀찍이 이렇게 손 두고 같이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꾸 누가 이렇게 손을 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상해서 눈 떠보니까 그분이 그 여자 목사님이 제 손을 당겨서 자기의 아픈 손에 갖다 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근데 아무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총기란 너가 왜 걱정하니 너가 왜 염려하니 너무 불쌍하지 않냐 너무 그 아프지 않냐 너는 그걸 못 느끼고 있니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그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파서 힘든 그 나라도 떠났지만 육신적인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에서 처음 보는 그 목사의 그 손이라도 이렇게 대어서 낳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는 그리고 그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저가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면서 그거 하나님의 마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물론 기도가 끝날 때 그분의 손이 바로 건강에 대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이나 그분 목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는 돌아왔지만 요르단이 있는 성교사님이 나중에 후에 그때 함께했던 그 집회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음을 이었다는 보고도 해주시고 얘기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도와 형식에 얽면 이 회당장 그래서 화를 내는 나음을 입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인 진정한 안식을 보내는 그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고 꾸짖고 있는 회당장과 같이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놓친 채 우리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모든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선언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저주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제의 노예로 신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그 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기도 하십니다 사단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참된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회당장은 형식과 제도에 매여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매미에서 풀어난 이 여인을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꾸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외양간에 있는 그 황소나 나귀가 밤새 묶여있었다고 해서 아침이 되면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묶여있었다고 그 묶임을 풀고 매임을 풀고 나와 물을 먹이고 있으면서 정작 사단에게 18년이나 묶여있는 고통받았던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줬다고 해서 야단을 치고 꾸짖는 것 외식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에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준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다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면 안되는데 의료행위를 했다는 거기에 메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에게 말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날이 안식일이든 그날이 일하는 날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영혼 그 자비와 은혜와 국류를 찾으며 죽게 나오는 그 영혼을 향해서는 하나님 누구든 고쳐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죠 사단은 끊임없이 삼키자를 사지면서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속에 신음하게 만들고 죄론에서 심판받게 만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려고 하고 속이려고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슬로 그 사슬로 사람들을 묶어놓습니다 메어놓습니다 마치 이 개의 목줄이 있어가지고 어느정도 가다보면 다 걸리는 것처럼 더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자유함을 누려 가야 되는데 이 죄라는 사슬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얽매어서 꼼짝다시장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생각인데 하나는 사단은 없다는 것 귀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데 물론 하나님 사단을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지혜의 청사를 창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것이 사단이 되어진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 사단은 존재하는 거죠 또 그 사단은 너무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그냥 편하게 죄를 짓자 마음껏 죄를 짓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는 그렇게 막가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두 가지 다 옳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모든 것을 승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 사단의 그곳에부터 우리를 정해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고통과 품과 저주에 매이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구속된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부터 그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자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의 집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사단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예수님 사단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아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단의 지배와 매임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능력을 심리에워 승리하는 자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